제주경찰청은 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빼돌리는 메신저 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외국인 2명을 구속했습니다. 이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차량에 휴대전화 15대를 싣고 다니며 중국에서 메신저 피싱 문자를 보낼 때 기지국에 혼선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올 상반기에 제주에서 메신저 피싱 사건 150건이 발생했다며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.